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귀 마사지 해드릴건데요. 예전에는 알로에 마사지를 했지만 알로에 젤이 아닌 마사지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고요. 굿나잇 그리고 ive ve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가 있는 중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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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 고춧가루 으흠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음... 너무 맛있어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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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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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앙 안 채워 안 채워 안 채워 안 채워 안 채워 안 채워 인간 넣어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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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